복숭아 나무입니다. 복숭아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복숭아가 아주 잘 익어가는 중입니다. 아주 버금직스럽게 익었습니다. 다는 꽤 많이 열렸습니다. 다는 꽤 많이 열렸습니다. 다는 꽤 많이 열렸습니다. 차도 나고, 차도 나고. 차도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농량은 두 번밖에 안 쳤습니다. 꽃 빌테 한번 치고 과실은 며칠 때 한번 쳤습니다. 아주 많이 앉아 있습니다. 밤나무 2년생 이 꼬막만 한게 밤이 열려 있습니다. 밤나무 2년생 밤이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수름나무입니다. 산탈기입니다.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이제 간혹 잃고 있습니다.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. 산탈기입니다. 아주 먹은 적 싫었습니다. 이유로 묵지 Tatum 자동이예요. 구근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